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부터 시작됐죠. 이때부터 주택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4년 동안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그 집을 임대했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죠. 그리고 2년 미만의 계약을 해도 최소 거주기간을 2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부터 임차인이 희망할 때 1회 더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해서 최소 4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계약갱신권을 임차인이 사용했을 때는 이전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었죠. 이 법이 생긴 후에 같은 집을 두고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임대인의 관점에서는 기존 임차인을 2년 후에 내보내고 더 비싼 값에 새로운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서 새 임차인을 드리고 싶어하고요. 임차인은요. 4년 동안 처음 계약했던 임대료와 비슷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4년 동안 살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 새로 시행된 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와서 산 지 1년밖에 안 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할 테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하느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따른데요. 만약 계약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2020년 7월 30일 새벽 00시까지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의사는 직접 말로 하거나 문자, 내용 증명 등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직접 구두로 말을 할 때는 나중에 상대방이 듣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편이고요. 만약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더 연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1억의 전세 계약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1억에 2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1회성 쿠폰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시기에 계약갱신권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 2년, 묵시적 갱신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이죠. 그러면 총 6년을 처음 계약했던 계약금액과 비슷하게 저렴한 상태로 임차인은 한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세 금액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유념하셔야겠죠. 반대로 임차인이면서 그 지역에 오래 저렴하게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이 한 번이라도 되는 것이 더 좋겠죠. 임대인이 정당하게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 있을 때 2기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에 거절이 가능해요. 이때는 두 달 연속해서 밀린 게 아니라 1월에 한 번 밀리고 2월에 내고 또 3월에 내고 4월에 밀리고 이렇게 나눠서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했어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밀린 월세를 합해서 몇 개월치가 밀렸나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런데 전세라면 이 항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만 해당이 되고요. 다음 임차인이 가짜 신분증이나 가짜 이름으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주택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거절이 가능해요. 세 번째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보상비나 이사비를 실제 제공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 행위를 했을 때가 있고요. 다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 개축, 개조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파손했다면 이 조항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불이 나서 주택이 파손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계약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이 건물은 재건축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을 때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철거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 조항을 활용해서 임차인을 2년 만에 내보내려 할 것이고 실제로도 계약갱신을 거절당하는 임차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고 계시죠.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가짜잖아요. 허위라면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질문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내가 직접 거주를 할 거니까 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달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처음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고 이사를 나간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산다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고 계속 빈집으로 놔두는 거죠. 기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년을 더 살 수 있었겠죠. 그 2년 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계속 빈집으로 두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집에서 나간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공실로 둔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위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같은 단지에 사위가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있어요. 육아 문제도 함께 할 겸 임대를 준 사위명의 아파트에 장모님이 이사를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장모님은 사위의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가 않죠. 그래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며느리의 집에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위가 갖고 있던 집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꾼 후에 장모님이 들어오시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해지겠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해당 주택을 공실로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줬어요.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데요. 우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1번은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이 과로 2번에 3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무상에서 필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 전세 7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그러면 이 전세금을 전액월세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법에 정해진 전환율이 있어요. 법정 전환율이요. 주인법 개정 당시에는 본래 4%였는데요. 정부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2.5%로 내렸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나서 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의 손해배상금이 더 적어진 거죠. 어쨌든 이 기존 전세금 7천만원에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법정 전월세 전환율 2.5%를 곱해요. 그러면 0.025를 곱하면 되겠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분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43만 7천 5백원의 금액이 나오네요.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것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은 7천만원입니다. 임대인은 이로써 5천만원의 이익을 받네요. 이 5천만원의 법정 전환율 2.5% 그러니까 0.025를 곱하면 1년치의 월세가 나오죠. 여기에 2년분이니까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5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3번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요. 이를 실무상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조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번과 2번의 싸움인데요. 금액이 더 큰 250만원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 예전 보증금과 현재 제3자의 보증금을 대입해서 계산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례로 든 경우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최대 250만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최대한의 위로금이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상한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이 25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무리 작아도 300만원 이상은 드는데 소송을 해봤자 실익이 거의 없겠죠. 간혹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이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큼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는 이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역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이만큼 달라 이렇게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약갱신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공사를 한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자가 도입된 이유로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셔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